내가 놓친 게 뭘까? 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. 우리 7명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는 거 싫어. 너 혼자 갈까? 너 혼자 갈까? 떠난 걸 못 견디겠어요. 또 버려지는 기쁜이라서. 그날 일에 대해 얘기할 수 있게만 해주면 짊어지지 말고. 원래 자료가 어딘데? 여기.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. little stop 이번EMA Elijah believe you? You know what? I am so sorry please. you know what?